네 안녕하세요 마이큰치크 입니다 오늘은 주유를 위한 신용카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유를 위해서 특별히 신용카드를 따로 쓰진 않았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구요 저같은 경우에 항공마일을 주는 외환카드 였다가 하나랑 할평이 됐죠 크로스마일카드를 많이 썼었구요 39만 최근에 6만8천하나마일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합치면은 한 40만 마일리지 정도 되죠 돈으로 따지면은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10에서 20만 마일 정도 썼는데 뭐 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쓰진 않고 잔뜩 모였네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마일리지가 계약이 많이 돼가지고 안 좋아졌죠 그래서 주유카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길값을 찾아봤더니 제일 싼 데가 1700원 1500원 정도 되네요 보통 그 티맵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주유를 하는데 뭐 동네에 왔다갔다 할 때 항상 넣는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싼지 알고 항상 넣고 할인카드는 쓰지 않구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기름값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세대였을 때는 더 나갔겠죠 지금 이것도 뭐 적게 나가는 편이구요 예전에 왔다갔다 많이 안하니까 한 차당 두 번씩 주유를 해서 네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한 카드사별 정리를 했죠 뭐 연회비는 다 만원씩 15,000원인데 이게 조금 비싸네요 네 15,000원이고 보통은 10%가 많아요 10% 15% 정도가 많고 네 이것도 10%구요 네 15% 이번에 새로 나온 현대카드 에너지 플러스 카드가 제일 할인율이 높아요 2만원 4만원 나머지는 보면은 네 뭐 카드결제 이용 시 KB국민청춘대료 10%를 주는데 한도가 5,000원 밖에 안돼요 SK, GX, 칼텍스고 전원시측이 30만원 다 채워야 되고 최소한 30만원 다 채워야 됩니다 삼성 탭탭은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자동이체를 몇 건 원이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한도를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주유한도 30만원이니까 얘는 뭐 1500원에 치면은 200리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200리터면은 200 곱하기 60이면 12,000원 밖에 안되는 거죠 이건 1.2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1만원 KB도 이것도 1만원 네 한도가 일단 높아야 되는데 한도가 제일 높은 게 현대카드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2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랑 네 신한카드 딥오일 카드죠 예전에 이게 가장 많았었다고 알려졌는데 연회비는 똑같고 2만원 4만원이죠 30만원 70만원 사용한도 똑같아요 네 보면은 신한 딥오일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GX칼덱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되고 안 고르면은 뭐 GX칼덱스로 된다고 알려졌고요 현대카드 에너지 플러스는 GX칼덱스밖에 안됩니다 LPG 포함 EV, 수소도 다 된다 그러네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 해가지고 재밌죠 삼성 탭탭 드라이브 카드는 자동이체 조건을 맞춰야 돼요 자동납부 결제를 2건 이상 해야 되고 30, 60, 90만원의 경우에 리터당 100원, 120원, 15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한도가 15,000원이고 1회당 주유금의 금액이 1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되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디젤 차가 80리터가 있는데 8만원, 9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완전히 앵코 시킨 다음에 넣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다 10만원 이하라고 예상되는데 월 할인한도가 15,000원이면 단순히 주유를 놓고 보면은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죠 제가 봤을 때 현대카드 에너지 플러스 에디션2 카드가 제일 좋죠 액결제하면 1만 5천원 되고 30만원 쓰면 2만원 70만원 쓰면 4만원 전월 다행히 아쉬운 거는 GX칼테스밖에 안된다는 거 만약 칼테스크가 주위에 없다면 차선책은 삼성 탭탭드라이브와 신한카드 딥오일이 그 다음이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의 카드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에너지 플러스 에디션2 카드죠 카드사에 돈 받고 올리는 영상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호기심에 올려드리는 거고 주유는 앱카드를 쓸 때 15%고 그냥 카드는 10%고요 월 최대 4만원 쓰려면 70만원 써야 되고 30만원은 2만원 연회비를 지금 1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EV, 수소, LPG까지 다 되고 1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요 발급월 포함 2개월 실적 조건 없이 최대 주유 4만원 할인 해야 되나요 이거? 괜찮네요 현대가 다 있긴 한데 주유로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연회비 할인 및 처음 가입했을 때 30만원 실적 안 채워도 할인해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한도를 사용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이걸 70만원 써가지고 4만원을 받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죠 4만원이면 30만원 저 같은 경우에 주의하니까 30만원 15%면 45,000원이죠 뭐 거의 풀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달 광고비나 이런 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저는 어젯지는 않습니다 네 뭐 70만원 광고비 카드 결제하고 키워드 광고나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네 70만원 쓰면 4만원이면 한 6% 정도 캐시백을 받는 거죠 네 참조하시고요 공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카드사에서 돈 받고 올린 영상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대카드가 제일 낫고 뭐 주유소가 없다 그러면은 삼성이나 신한카드 요걸로 하는 게 적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외에 뭐 주유를 위한 신용카드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제가 찾아보고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